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받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그런데 저도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그런데 진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그런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는데 그런데 한 번은 운전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라고요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잔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또 우리 로사는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감고 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하네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났는데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 만지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 하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치지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세 바늘을 꼬매고 입안에도 세 군데가 찢어져서 세 바늘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의 애들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15살 이 15살이라면 16살 여기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이 16해갖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였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예쁠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그런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 학원을 전전금 거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대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예요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먹고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 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은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예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서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버드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대 하버드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대를 딱 학교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6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세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 거에요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이고 큰 형이 있는데 큰 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 생활 못했죠 그런데 누나 아들이 그 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형이 보름 동안 시장 조사를 해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 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그런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랬어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 때 다 오픈 다 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또 얘네들 갚아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래 얘 얼마 7,800만 원 들어간대 다음 날 딱 내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 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몇일 날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가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다 같이 하고 번 돈이 650만 원이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 있어요 왔다 간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사활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해요 행복한 게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한 집에 하루 딱 머무르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스트 그러니까 기술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한 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3시에 와갖고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소프는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 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을 가더라고요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 방문을 하면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두 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않는 애가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었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장이 치과 의사란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 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한 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대학교 학교 가야 된다면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나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탁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얘가 이제 대학교를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그런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지원을 하면 그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그런데 또 그 아이가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할 노인대학 강의에 보면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받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그런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그런데 저도 뭐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진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그런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는데 그런데 한 번은 운전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요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요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요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그런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 너무너무 살벌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프랑크프루트의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프루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서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 엄마가 가서 해 내가 무슨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friendly 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런 지금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우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뀌고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사내가 갖고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회를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너무 잘 해놨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5만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원 나올 거니까 10만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원 70만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하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3년 5개월 돼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지 3년 5개월 된 거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그런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와서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될 것도 아니고 검사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완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따라는 성경 여행이 있죠?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복상하면 전부 병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우리 오홍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경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의 은사에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딱 손을 얹으면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눌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을 해주는데 병원에서 반부담하고 내가 반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스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랬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으냐 하면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여행의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두 달 지난 6월 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두 달, 세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두 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미국이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다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임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 전 4천만 원이면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아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내가 심부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송교에서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달하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차, 냉동차가 있으면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살아 그냥 아니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럼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 내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내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대 머리는 하얗고 얼굴에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대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재 갖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건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밑에 또 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운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 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대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 딱 나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두 권 세 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은은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타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니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은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자선 기금을 거의 천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가 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요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분은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놨어요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그런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잔비아를 간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잔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의사 치과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천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천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보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왔어? 누나를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에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삶은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작년에 올해 20명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 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핸대는 소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시간, 체육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분이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편대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 300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되는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혈안이 된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들은 당신을 방패마귀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러한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다 아무리 서름이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을 조심하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된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인간은 육체의 속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란 없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다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인간의 행동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 그것이 개인으로 쌓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수치이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빈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이다 올바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교육이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시작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곧 현실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라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치 놀이처럼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은 지루한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의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그리고 모든 선의 시작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정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 나이가 들면 평온함과 자유에 대한 지각이 생겨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온갖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본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이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위대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말아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예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잔데 요즘 만나면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또 우리 로사는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감고 막 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하네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났는데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 만지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 하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두 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치지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세 바늘을 꼬매고 입 안에도 세 군데가 찢어져서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의 애들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15살 이 15살이라면 16살 이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이 16해갖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였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예쁠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꼭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그런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 학원을 전전금금하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대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예요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먹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 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아본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예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서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버드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대 하버드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대를 딱 학교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6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세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 하면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닌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 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 거에요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큰 형이 있는데 큰 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못했죠 그런데 누나 아들이 그 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블루 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 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그런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걔를 모았어요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 때 다 오픈 다 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또 얘네들 갚아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럼 얘 얼마 7,800만 원 들어갔는데 다음날 딱 내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 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몇일 날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다 같이 하고 번 돈이 650만 원이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 있어요 왔다 간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 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 사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해요 행복한 게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한 집에 하루 딱 머무르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기술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한 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3시에 와갖고 엄마하고 드런드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섹스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 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을 가더라고요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당신부 때 가정 방문하면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니 본 당신부님이 가정 방문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 당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두 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않는 애가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요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었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장이 치과 의사란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 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한 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대학교 학교 가야 된다면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대학교를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에 나와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그런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지원을 하면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그런데 또 그 아이가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노인대학 강의에 보면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봐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그런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그런데 저도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그런데 진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그런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운전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요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요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 참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서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그런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 너무너무 살벌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이 프랑크프루트에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프루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댄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서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 엄마가 가서 해 내가 무슨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friendly 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우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뀌고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사내가 갖고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직원들 데리고 민동산에 갔었어요 정선에 하... 너무너무 잘해놨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만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원 나올 거니까 10만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원, 70만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하러 보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3년 5개월 돼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지 3년 5개월 된 거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그런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와서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될 것도 아니고 검사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했다라는 성경여행이 있죠?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홍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의 은사에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딱 손을 얹으면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을 해주는데 병원에서 반부담하고 내가 반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수술한 사람들 그래서 신부님 8천만 원이라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으냐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여행의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두 달, 지난 6월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두 달, 세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두 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미국이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다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 전, 4천만 원이면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죠 4천만 원이면은 제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아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송교회에서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달하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차, 냉동차가 있으면은 마닐라로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살아? 그냥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럼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 내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내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에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재가 갖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을 볼 줄 알아요 밑에 또 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운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 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베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 딱 나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럴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두 권 세 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은은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은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자선 기금을 거의 천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요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분은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놨어요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그런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의사, 치과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 완벽한 올해도 천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천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보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왔느냐 누나를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잔비아에 와서 내 인생에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삶은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잔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작년에 올해 20명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 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핸대는 소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 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시간, 체육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 데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분이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때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 300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에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되는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나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에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혈안이 된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들은 당신을 방패마귀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러한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다 아무리 서름이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도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을 조심하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된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인간은 육체의 속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란 없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다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인간의 행동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 그것이 개인으로 쌓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수치이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빈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이다 올바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교육이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시작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곧 현실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라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치 놀이처럼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은 지루한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 겉모습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의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그리고 모든 선의 시작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정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 나이가 들면 평온함과 자유에 대한 지각이 생겨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온갖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본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이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위대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